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껴 본문을 늘 대하다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좋아하던 친구 한 분이 생각이 나요 현재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친구를 유독 좋아했던 이유는 성격도 좋고 또 신앙도 좋았지만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항상 사진 찍으면 옆에 그 친구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친구 옆에 쓴 거죠 정직히 얘기하면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친구인데 또 목회에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 친구 별명이 사껴오 친구였어요 아주 키가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성경에 쓰여질 정도로 키가 작다 할 때 그 평균 키가 몇 센지인지 유대 관습 속에서 기억하세요? 그때 안 살았으니까 알 리가 없죠 한때 어느 연예인인데 방송에서 허튼 소리에다가 크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1m 80이 안 되면 루저이다 이래가지고 1m 79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사실 이 키가 중학교 때 키예요 그리고는 안 자랐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중학교 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그런데 제 번호가 54번이었습니다 63명인가 4명 중에 54번이었으니까 큰 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더니 방학을 끝내고 학교를 갔더니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이 놈의 자식들이 뭘 먹었는지 하여간 장대처럼 커가지고 왔는데 얼굴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키 작은 게 주제는 아니고 삿개화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 늘 들어와 있는 아이콘이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일단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그대로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또 전제의식도 내려놓고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일단 요즘 쉽게 표현하는 팩트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실상 8장 31절에 보시면 18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목적지예요 가는 길인데 지금 그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문을 그대로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만 있는 길은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마일수로 17마일쯤 됩니다 17마일이면 아까 잠깐 계산을 해봤더니 27키로 이 당시 교통수단 정황으로 이해를 해보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우선 거리는 둘째치고 여리고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인류가 존재했던 이래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 정도로 오랜 도시고 일찍이 성벽이 쌓아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예요 그러면 단순한 물음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왜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살았던 시대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을까요? 간단해요 살기 좋았으니까 그렇죠? 살기 나쁜 곳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동네인가 이 동네도 변천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전체는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숲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도시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있고 숲을 이루고 있는 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에 주로 지사장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우 속에도 이미 검증이 되었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자들도 많고 항상 현찰을 지닌 이들도 이 길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출몰하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고자 했던 의도치 않은 힌트가 있어요 다른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꼭 여리고로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처럼 성경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 개혁개정에 생략된 단어 하나가 좀 후에는 첨가되었으면 하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을 잠깐 볼까요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오 또한 부자라 여기 삿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도우라는 헬라 말이 빠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십시오 또는 보라 또는 주목해보라 이게 1절과 2절을 읽는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뉘앙스는 빠트려도 될 만큼 그냥 무의미한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단어가 왜 빠졌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문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도우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오 또한 부자라 그렇다면 이 간단한 생략된 단어 하나가 삽입됨으로써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느낌이 다뤘습니다 마침 이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삿개오를 만나러 이 도시를 온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라는 성경 기자가 글을 쓰면서 보라 이렇게 삿개오라는 한 인물의 포커스를 지금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열이고통과는 예루살렘을 단순히 가시기 위한 행차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에서도 I must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 갈릴리나 또는 유다로 가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밟지 않고 애둘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거기를 필히 통과하실 계획을 잡은 것처럼 그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굴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 불행한 운명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던 그 여인을 만나려고 사실은 거기를 찾은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리고를 들러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라라는 생략된 이도우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뉘앙스 하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일부러 삿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직책이 뭘로 소개되고 있죠? 네, 삿개오의 세리장입니다 우선 이름부터 좀 밝혀보십시다 이름이 삿개오인데 이 삿개오라는 뜻은 의롭다 또는 청결하다 누가 지어줬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가 이 삿개오에게 걸었던 기대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의도하여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아버님이 지으셨는데 클 태자에다가 크진 못했지만 어쨌든 뿌리근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삿개오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놨을 때 가졌던 기대가 여기 버무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다가 세리장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딱히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았어요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과 부자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사회 관습상 매우 중요한 역학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돈벌이로는 세리장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운명과 인생을 어쨌든 그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될 과제가 하나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 첫째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왜 가고 계셨습니까? 죽으러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세밀하게 면밀하게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예루살렘에 다가오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고백과 힌트를 통해서 슬쩍슬쩍 들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선입관으로 갖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이 행로를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는 왕으로 입성하여 로마의 압재를 뒤집어 엎고 게다가 우리를 이 로마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목에서 가장 거북스럽고 예수님과 맞닥뜨리기 싫고 그 행로를 원하지 않는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한 시대를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속에 가장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던 그룹이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또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을 이루는 직업군이 누구겠어요? 세리죠 세리 아니겠어요? 세리는 고용의 절대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정부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걷어서 일정 분만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주군인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용과 해임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세리 장애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도에 가장 거북스러워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사케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케오가 그를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나무 위에까지 기어올라가서 부고사했어요 그 원문이 말하는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이 번역이 조금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자하여라는 말은 그냥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호기심에 누가 지나간다니까 누구지? 하고 이렇게 고개 내밀고 그냥 호기심에 보고자하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정도의 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찾고 찾아질 때까지 그 마음에 깊은 갈망을 담은 표현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보고자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두 가지 장애가 발생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신체적인 약점이에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염두해 두세요 두 번째 장애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와 갈망과 열망을 지금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케오의 그 열망을 꺾었나요? 꺾지 못했어요 성경을 볼까요? 4절 3절 끝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보고자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를 필연적으로 찾고 만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을 담고 있는데 그 열망이 그를 어디까지 밀어올린 겁니까? 돌, 감남나무라고 돼 있나요? 무화과나무까지 밀어올렸어요 무화과나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5절을 보시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저기 나무위에 우스꽝스럽게 매달려 있는 한 키 작은 사내를 발견하고 사케오야 내려와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리장쯤 되면 이 당시 사회적 통념상 평균 나이가 40은 일단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는 반말을 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반말을 안 했겠죠 사케오씨? 뭐 이랬겠죠 왜냐하면 세리장쯤 되는 지위면 예수님이 이때 아무리 연세가 드셔야 30초반인데 40 넘은 사람에게 얘 이리 내려와라 그렇게 볼상사나운 호칭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오늘 중요한 관점이 아니니까 지나갑시다 어쨌든 5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뜬금없이 문맥도 없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에서도 must라는 동사를 써요 내가 오늘 네 집에 틀림없이 반드시 유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케오는 이 예수님의 발언전에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대화가 있었나요? 양자간에? 그냥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것 밖으로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다 이렇게 초청받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미주할 고주할 상세가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격된 기록들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나가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곤을 이 즐거움은 누구의 즐거움이었을까요? 네? 사케오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즐겁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누가 보금 15장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즐거움과 같은 단어예요 누가 보금 15장서부터 전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은 뭐냐 하면 이른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시대의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잘 보세요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죄인이라는 칭호와 관점은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평가고 누구의 시선이고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람들과 시대의 평가요 관점이요 시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삿개월을 향해서 어디에도 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평가와 시선은 관점은 정확하게 누구의 시선이었습니까? 시대와 사람들의 평경과 관점과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랬어요 정확하게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리, 창기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런 근거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구약 때부터? 아니에요 이런 평가는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 역사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뒤엎는 시대의 조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시대였어요 알렉산드라는 유명한 헬라의 왕 이후에 그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 제국, 로마는 힘으로 그리스를 먹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헬라의 문화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밀물처럼 들어왔던 시대의 조류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문화, 언어, 종교 다양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큰 변혁기였어요 예수님 탄생하던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그 유대의 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혼란한 때야말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성속을 섞어서는 안 되겠다 구별하자 해서 그들의 논리대로 종교의 차가운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죄인, 누구는 의인 이 모든 논거와 근거가 자기들의 거룩과 성스러움을 드러내고 나는 너희와 달라 이거를 바운다리 치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정확하게 죄인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사케오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저는 사케오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해석에 매우 중요한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만 자자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시원한 비를 맞으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을 보시면 사케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집에 있었겠죠 그때 사케오가 한 얘기인데 사케오가 서서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서서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림이 좀 있었으면 이해가 훨씬 쉬웠을 텐데 이 시대의 집 구조를 놓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누구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케오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케오가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사실은 바깥에 그는 문 지방에 서서 지금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바깥에 수긍거리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죄인이라고 따갑고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조롱해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싸우며 잠깐 저를 보세요 여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싸우며 이게 미래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은 그다음에 또 보십시오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나이다 네 배 그런데 원래 신명기 율법 래위기 율법이나 민수기 율법에 보면 네 배를 갚도록도 있질 않아요 래위기 한 절만 일단 보십시다 한 절만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이렇게 된 거죠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거짓 맹세한 물건은 당연히 원금은 돌려주고 그것에 몇 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를 더 붙여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삿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는 겁니까? 이건 일단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조금 남겨두고 일단 시제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지금 두 번째 삿개오의 이야기도 미래 시제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신앙적 결단처럼 본문은 해석을 했어요 우리 말 성경이 원본입니까? 결국은 번역본입니까? 번역본이죠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일단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려면 반드시 원문을 일단은 봐야 되는 게 기초적 작업이니까 원문을 딱 보니까 이 원문이 여기 나와 있는 시제하고 틀려요 정확하게 습관적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고 습관적 시제라면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본대로 미래 시제로 읽으면 그냥 삿개오의 신앙적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 쪽이 훨씬 문맥상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편해요 고민할 것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알아왔던 내용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원문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누가의 용법상 이 원문은 습관적 현재 시제로 번역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적 현재 시제로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ESV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습관적 현재 개념으로 제가 습관적,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왔던 습관적 현재 시제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삿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에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계속 갚아왔다 그 말이에요 몇 곱이나 네 곱이나 갚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율법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수치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석적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 봐요 제가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죠 저를 보세요 그냥 저를 보세요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야 별 그냥 내용이 딱히 소개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 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우리 신대원 또 우리 학부에서 가르치시는 헬라오 교수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가의 용법상 습관적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 현재 시제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문맥적 고려는 엉클어지는데 문맥을 택할 것인가 문법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는 게 해석의 원리인가 여쭤봤더니 많은 해석가들이 문법적 고려를 폐지한 채 무조건 문맥적 고려만 우선하다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확하게 문법적 고려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습관적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삿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고 도대체 삿개오의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을 확 인생을 바꾸고 살아왔을까? 자 우리 누가 보금 3장을 좀 띄워 주실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러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러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게 쿱난 공동체의 부패한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광야 또는 굴로 들어가서 생활하던 세례 요한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가장 많은 직업군의 종류가 나왔는가 하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 과제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삿개오가 여기 있었냐 없었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요 여기에 있었거나 여기에서 그 메시지와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보금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와 맞물리는가 하면 놀랍게도 중간기에 돌아다니던 쿱난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가르쳤던 문헌을 보면 네 배를 갚으라는 얘기가 누누이 강조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삿개오는 일찍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뭘 바꾼 겁니까? 삶을 바꾼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삿개오가 예수님 저는 그 어느 시점은 여기 명시하여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보금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과거에 저지렀던 실수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갚아내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삿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8장에 보면 맹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도 믿음이 사실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뜯어말리고 찍어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칠세라 뭐라고 불렀죠? 따위세 자손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삿개오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이라는 이 본문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삿개오를 나무 위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완료형을 써요 그 말은 이미 삿개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볼까요? 9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후람의 자손이미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과제가 하나 남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삿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뭘 진짜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아까 키 작은 핸디캡을 가진 삿개오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적 기준과 근거와 논거로 삿개오를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름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사람으로서 이런 구분짓는 죄는 범하지 않나요? 오히려 신앙인이 돼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어떤 담벼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는 선어란 보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틀어막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또 한 켠에 고발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왜 삿개오는 예수님에게 처음에 다가갈 수 없었을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기준과 시선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우를 교회가 저지를 수 있고 교회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까지 갈 곳 없고 우리 3.1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따뜻한 교회 누구도 그런 편견과 왜곡과 서늘한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시선이었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목사인 처서부터 그런 시선으로 오히려 다가오던 사람들을 가로막고 담을 쳐버리고 종교적 울타리를 만들어버려서 정죄하는 칼날을 집어든 적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내십시오